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구는 핏분의 스쿼트 머신인데요. 핏분 스쿼트 머신은 스쿼트를 할 때 올바르게 자세 교정을 해주기 때문에 하체에 제대로 된 자극을 주실 수가 있어요. 자 이런 식으로 올바른 자세로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자 그와 동시에 밴드를 스쿼트 머신에 걸어서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프런트 레이저와 같은 어깨 운동과 같이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. 자 이 아래쪽을 자세히 한번 봐주시겠어요? 부드럽고 푹신한 발목 발등 지지대가 있고요. 그리고 보호 시트로 더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하단의 고무 패드가 바닷가의 마찰력을 더 높여서 안정감 있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자 또한 여기 보이시는 핸디스크류로 더 신체 또는 운동법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게끔 나와 있어요. 자 돌려주신 다음에 뽑아주고 좌우 이동을 해서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뭐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. 자 더 많은 운동법을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아래 영상 또는 피쁜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